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상황은 인간실수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인간실수, 휴먼에러가 나왔습니다. 휴먼에러가 나오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고요. 작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스웨인의 이론이 두 가지죠.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인이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를 했는 게 뭡니까? 자기와 부자기로 분류하는 두 가지 분류 방법이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나시나요? 인간, 휴먼에러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의 레벨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원인 레벨적 분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그랬죠. 독립행동의 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커미션이 있었고요. 오미션이 있었고, 그 다음 타임, 그 다음 시퀀스가 있고 extraneous 에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커미션 에러는 뭐죠? 착각 에러. 우리말로 바꾸자. 착각 에러인데 이거는 불확실한 수행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확실하지 않은 수행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미션 에러는요. 빠뜨림, 누락, 생략. 그래서 생략 에러. 하지 아니암으로 발생하는 에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부자기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자기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생략하고 빠뜨리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미션 에러는 부자기 에러와 같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타임 에러는요. 시간. 시간이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에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퀀스는 뭡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ABC로 진행해야 되는데 ACB로 하다 보니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런 에러를 우리는 시퀀스 에러를 합니다. 엑스트레니어세라는 뭘까요? 여기에서 커미션 에러가 불확실한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요. 불필요한 수행이죠. 즉, 필요하지 아니한,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괜히 해서 발생하는 에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게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방법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문제가 억용대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독립행동에 관한 것만 하나를 따로 출제하거나, 자기와 부작용하는 것만 따로 출제하거나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서 융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진도가 나갈 때도 그랬죠.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은 인간 실수의 분류라고 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자기기 수리공이 어떤 제품의 분해, 조립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마친 후 부품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부품이 남으면 안 되죠. 그 부품은 다 조립하는 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남았다는 얘기는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고 조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빠뜨렸기 때문에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에서는 뭡니까? 오미션 에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오미션 에라가 있네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오미션 에라가 보기에 없고 빠지고 만약에 부자기 에라라고 여기 나와 있다면 이 부자기 에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유형을 다르게 해서 이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 실수, 휴먼 에라가 출제가 되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원인 레벨적 분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 프라이머리 에라 그러겠지, 그죠? 프라이머리 에라 그 다음 두 번째 기계 설비 쪽에 작업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컨드리 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근로자나 프라이머리 에라도 아니고 세컨드리 에라도 아닐 경우에 세 번째는요 내가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기계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명령이, 내가 하는 명령이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래서 콤맨드라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행동이 조금 더 잘 나오죠. 뭐 출제 빈도로 와서는 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와 부자기가 같이 엮여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 레벨적 분류류는 앞쪽에 비해서는 빈도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문제고 같이 공부해야 될 부리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22번,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발생된 신체 반응의 결과인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측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과 시템안전공학이 과락까지는 아니지만요, 한 60점까지는 나와요. 과락은 아닌데 어쨌든 난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영향이 아무래도 인간공학 기사가 새로 생기면서 이 과목이 좀 많아졌겠죠, 그죠? 그 내용이 다 우리 두 번째 과목으로 출제가 돼도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지고 또 신출문제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버려야 될 거,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될 거. 제가 볼 때 두 번째 과목은 최하 60에서 70점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더 맞으면 더 좋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알고 가자, 생각하십시오. 인지적 활동, 인지적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리이기 때문에 E, E, G라고 얘기하는데 E, E, G는 뇌파, 뇌를 얘기하는 거죠. 뇌전도라고 합니다. 뇌전도. 뇌파와 관련되는 거니까 인지적인 활동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육체적인 동적 활동은 GSR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GSR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결번이 전류를 흘리는 거죠. 스킨, 피부죠, 그죠. 리스펀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전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피부 전기 반사, 피부 전기 저항,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요. 정신적인 부화입니다. 정신부화. 정신적인 부담이나 정신적인 부화가 가해졌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피부의 전류를 흘려서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이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이 GSR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짓말 탐지기에도 활용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정신운동적인 활동 했는데 이 O지는 맞습니다. 이 O라는 건 아큘럭하는 안구,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안구 운동이 또 영향을 준다 해서 안구 운동을 보고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국부적인 근육활동은 마이어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국부적인 근육활동에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GSR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는 좀 문제로 한번 딱 봐두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똑같이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